엉덩이, 엉덩이 아니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벗을 때 하는. 자, 벤토전. 어머, 한 번에 손나? 어머, 한 번에 손나? 알쓰, 앞에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머, 뭔 일이야? 우와, 아빠 저렇게 화나는 거 처음 봤어. 밀려. 도움이 뒤집어졌었는데. 아, 벤토전이 한 번에? 와, 아까 잘한다. 너, 너 잘 아프겠어. 네? 너 잘 아는데. 갖고 노는데, 뭐? 수영장 온 건데? 어머, 진짜 잘한다. 잠들겠는데? 선생님 어떻게 하나 봐봐. 자, 여기에 서서. 오픈해 드렸어. 야하. 할 수 있겠다. 이제 누나부터 해볼까요? 네, 이번에는 천천히 누나부터 해볼게요. 자, 일로 와보세요. 음..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애들이 워낙 가벼우니까. 잘 멋진다, 그런데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불맛을 봤어. 철도 멋진 거잖아요. 제대로 봤어, 불맛을. 유경험자의 여유야. 너 뭘 먹었어? 코로 물 들어갔지? 괜찮아, 괜찮아 아, 봤어 나도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형들하고 해 형 봐봐 저쪽 보면서 형이 보여준다 내가 윌리엄이다 쌀을 질러 아주 착지? 이것도 멋있었어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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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대박인 거야 이거 진짜 대박인 거야 우와 이거는 별로 없어 아이스하피나 이런 걸 너무 잘하잖아 이거 근력이 있어, 얘가 안 잡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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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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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을까? 안 잡을까? 갈 수 있어? 갈 수 있어? 갈 수 있어? 오, 근데? 오, 잠깐만 올려요, 올려요 해내라 윌리엄 윌리엄 야, 윌리엄아 너 너무 멋있다 야, 지금 리액션 진짜 다 찐 리액션이야 지금 선생님, 선생님